오케이 재우 복화 1회치 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깜빡하고 안들고왔다 했는데 그럼 100점 맞아야 됩니다 알겠죠? 100점 맞을 자신이 있으니까 안들고왔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미리 준비한 재우 복습 확인 파일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텐트 T E N T 오케이 맞았습니다 텐트 계속해서 V I O L I N 와우 맞았어요 여기까지 소리가 V I O 됐죠 V I O 그 다음 얘는 그 다음 얘는 TOP T O P 와우 계속해서 T I G E R 계속해서 딱밤 안맞으러 가고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FAST V E E S T 오케이 또 한 고음이 넘었고 계속해서 OFF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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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원 이름하고 똑같네 계속해서 UNDER UNDER FAST 오우 또 낮았어요 오우 재우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V A S E V A S E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VAN VAN V A N Very Good 훌륭합니다 자 이제 두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까지 합치면 세개 UNCLE UNCLE U N C L E 굿 와우 이제 두개 Umbrella Umbrella 고비인데 U M B R E L L A 와우 이제 하루 남았어 이제 하루 남았었어요 계속해서 T-O-I T-O-I A-I Good Give me five 오케이 훌륭합니다 100점 시험에서도 100점 하셨어요? 네 시험지도 다 100점 말하게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어? 뭐 했어 봐 재벌 어? 어 바뀌었나? 아, 이거? 에이! wow! 왓츠! 왜 자른다?